방풀 미쳤어 이거 이거는 완전 방풀이 잖아 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네 음? 아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어 아 이거 그만하게 안 돼? 어? 아 이런식으로 하면 되긴 되는데 그지? 좋은데? 좋은데? 천천히 좀 풀자 천천히 이렇게 먹었구요 용 임마 먹힌지가 언젠데 지금 너 여지꺼지 임마 용이 있어 아 용같은 소리 하거든 역전 가게도 여러분들 슬슬 보이죠? 제라스도 이게 또 왕기가 가능하거든 제라스도 아니 이건 어떤 새끼가 처먹었어 이거 어이씨 와 쓰기 전 CS 먹는 꼬란지 봐봐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어? 아 진짜 그만하자 진짜 와 오늘 아침부터 진짜 팀원 얻고 하니까 와 진짜 그만 살고 싶네 응? 이건 어디갔어? 레드는 이 새끼들 벌써 여기 뭐 다 점령이 있네 하아 이 새끼들 벌써 여기 뭐 다 점령이 있네 컷 수입장이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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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않 하아아 하아 하아 아 이게 2대2가 될 일이 있나 이 새끼 걸 여길 어딜 들어가 그냥 살짝만 빠질라 그러는데 아이씨 야 게임 종료 진짜 사람들 단 한 명이 없어요 나는 진짜 여기서 그중에 나 혼자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한 역할을 했어요 저만이라도 미쳤다 미쳤어 와 아아 길도 전혀 안 나와요 길도 아아 아아 길도 전혀 없으니 핵 와아.. 존나 세네 와 이렇게 안 죽어? 아 W 썼는데 안 나갔어 지금 아 자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애새끼들이 이거 배치 조져놓으려고 배치 조져놓으려고 지금 배치 조져놓으려고 여기 안에 저격이나 이런게 지금 너무 많아요 아니 왜 또 이렇게 서포스로 시작이 돼 기분 나쁘게 다 뒤졌다가 다 뒤졌어 아 괜히 어디 주소 막 이런거 얘기하지마 어 방송에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리신은 맞춰야지 브론즈 5로 내려가는건 여러분들 좀 너무하잖아 응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왜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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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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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색이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존나 정직하게 해나가네 멍이 새끼 이거 좋고, 첫 스타트 그래도 깔끔해 그쵸? 여러분들 맞죠? 아주 좋아 텐 깔끔하다, 군더더기 없다 확실하다 그치? 텐 아주 시렸어 넌 뒤졌어 지금 봤을 때 아칼리도 있고 머그에서 이게 맞아 아칼리도 있고 쁘쾅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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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의 리프트 아 깔끔해 완벽해 와 이거 무슨 페리컬한 다대랑 싸우는거 같네 그치? 미쳤다 미쳤어 블랙실드로 그래도 딱 제대로 씹었죠 와 이 새끼들 이거 잘해 여간 내기가 아니야 신들의 전쟁이라고요? 그것도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아 슬기우저피 잘한다네 무빙하는거 예상의 설기 질이구요 좋아 완벽해 블루타이밍도 좋고 블루론도 이렇게 깔끔하게 먹어줘야지 그치? 질이죠? 아 저녁들 뭐하냐 아 뭐해 또치?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 꼬라지 봐라 게임 꼬라지 탱이도 차근차근 얼마나 잘 나와 얼마나 공부하러 지금 공책 두 권 사왔어 음? 음? 아 씨 와 보똥파 아주 보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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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받을 것이다 적이 확살 중입니다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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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아... 미쳤다.. 미쳤다.. 자, 지금 미드는 지금 비등비등해. 와 진짜 미쳤다. 아니 지금 못에서 대체 몇 킬 못에서 야구지게 던지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그냥 나와라 정상이야 지금 미드 하나 대체 야 이거 봐봐라 데스가 벌써 5데스에 하색이 새끼 4데스 가리우스 5데스 리신 3데스 푸흐 흕 크흐 흄 쿱 흐흐흐 와 내가 그나마 게임푸네 흐흐흐 흐흐 아 땜나 와 진짜 깜짝이야 ㄹㄹㄹㄹㄹ ㄹㄹㄹㄹㄹㄹ ㄹㄹㄹㄹㅇ 아칼리 미쳤다 아칼리 아칼리 미쳤다 아칼리 미쳤다 아칼리 미쳤다 아칼리 미쳤다 아칼리 미친 아칼리 미친 아칼리 미친 자 너보다 또 밀자 하나 아 코탑에 맞아지지네 3대1인데 이렇게 돼? 아! 좋나야 모르겠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향하면서 이제 좀 킬 먹어 가고 요게 이제 맞는 거겠죠? 요것이 그죠? 와 저 새끼 저거 일부러 던지네 일부러 진짜 아 저 자 음까요? 해외 아 구 symmetr easier ira 제가 resulted 힝힝힝 모든 킬은 나 없으면 안나와 나 없으면은 진짜 어? 어? 아아.. 자 새끼 자 지인은 이제 이런 아아.. 한 번 잡고 지인은 먼저 잡았지 어? 야.. 이렇게 큰게 몰려오네 deal 수빅 마치 Key 킬 땡 쟤나 절치네 쟤나 절치네 야.. 저걸 못 잡아? 어? 저걸? 아.. 딸려 와.. 진짜 일어나서 심장마비를 걸리겠네 와.. 줄드 봐라 저 새끼봐 저 굴라 박냐 저거 어.. 어? 와.. 얼마나 키운거야 저 악어 새끼를 크로코다이를 아 빨리 끝내라 아.. 아.. 미쳤나 몇백두지 진짜 몇두지 와.. 아.. 음.. 시내 개시같다 그냥 불원조 부터 그냥 초심 잊지말고 그냥 어? 밑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야무지게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오라는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롤 접어라 하는 여러분들 진짜 신의 개시같습니다 예.. 정말 왜요? 아.. 정말 신의 개시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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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시작이 안 돼? 뭐야.. 왜 화면에 깜깜이 됐어? 불의 축제 캐네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이게 썸버캐리가 뭔지 예.. 한번 좀 야무지게 보여드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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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야 뭐 좀 남자가 원래 이마 좀 기름기도 좀 있고 이제 좀 그래야지 어? 눈물삼켰다 말파가 미드말파의 문도박사의 미신의 어우 우리 팀 오늘 요번에 짱짱하니 좋네 근데 오리아나 상대로 저게 될까? 어? 아.. 이 새끼들 무슨 유튜브 이래갖고 아.. 얘네는 보띠오네 응? 보띠오야 아.. 진짜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진짜 캐넨 서폿은 여러분들 한번 좀 진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예.. 정말이에요 믿고 보셔도 돼요 아.. 아.. 대낮부터 그냥 술이나 퍼맞시고 싶네 씨.. 이거란 너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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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왜 대낮에 눕방하는 뭐 그런 방송이 없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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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눕방이라도 틀어놓고 그냥 어.. 눈욕이라도 하려고 그랬구만 눕방이 없네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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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오늘 진짜 야무지게 한잔 주시자 어?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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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거하고 진짜 서포템이랑 없다 얘들아 서포템이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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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야석은 가져야겠지? 그지? 일단 도라는 가져야지 흠.. 흠.. 아 진짜야? 그 반 모시기씨가 30대 중후반이야? 오.. 그럼 나랑 나이 비슷하겠네? 흠.. 아.. 아.. 그 분이랑 미구미랑 친구야? 그래?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저 새끼들 어디가냐? 불로 먼저 처먹겠다고? 아.. 아.. 아무튼 그.. 타비제이 뭐.. 여캠이시고 이런데 그.. 민감한.. 나이나.. 고런거는 좀.. 어.. 얘기하지 마시죠.. 어.. 케넨서포 냥우저 한번 봐봐.. 멜리언들이 삼성되었습니다. 일레븐~~ 음.. 일레븐 큐 찍어줘야지 이즈지? 이즈랑 알리 이즈지? 뭔 연기를 해줘 연기를 어떻게 해? 어? 대부분 연기를 맑오.. 같이 먹었으니 또 있죠? 라이 라이 아주 좋아 괜찮네 아주 괜찮아 살살 이렇게 좀 빼주고 좋고 아주 좋아 자 개인 아주 왕귀 어우 문도 깔끔하고 그렇지 내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징 이 새끼야 와 이게 좋네 와 와 존나 아깝다 아 괜히 그 타이밍이야 어떻게 또 그걸 그때 들어오네 한번 위협 한번 하려고 와 와 말도 안 돼 아 대다 뒤지 않네 야 잠깐만 1킬 아 이즈가 1킬 했네 이즈가 1킬 했어 아 아 뭐해 이새끼 이즈가 1킬 좀 밀어줘야지 빨리빨리 하라고 좋아요 큐클라스 봐라 얘들아 살아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얼마나 좋아 지금 인마 왁윙 다하고 인마 딱 이렇게 해서 라잉가를 내주고 빨리 집 갔다와 이 새끼야 이 새끼도 집 타이밍 존나 못재네 아이씨 음 찌리구요 오 문도 좋아 라잉 클리어 달달합니다 아 아 이 새끼 이거 욕하겠다 아 미안해 야 좀 집에 좀 갔다와 왜 집에 왜 안가 위험하다 그랬잖아 아이씨 아이씨 왜 이래 뭔 롤 채팅창 뭐 롤 채팅창에 뭐 글 나오는거 없어 저게 저 글씨도 안보여? 오 그렇지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지리였어. 아 깔끔하다 깔끔해. 라인존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거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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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고 신발에 렌즈를 사와서 딱 조사를 해야지 아 깔끔하구요 어우 써보신데도 템 잘 나온다? 음 잘 나와 이번에 확실히 승기 잡고 가는구만 돈? 돈은 킬로 먹어야지 인마 킬로 조금 빼먹자 이런식으로 잉? 이런식으로 빼먹는거 뭐 괜찮잖아 응? 그정도는 빼먹어도 뭐라 말 안해 애들이 잘하고 있거든 지금 아주 나이 나빠 확실하다 확실해 아우 밀치기 좋구요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아 트위치 살금살금 잘하네 라인클리어 어때요 여러분들 야 근데 위에서 이거 게임이 왜 터져 아이씨 지리고 아이씨 미쳤다 미쳤어 아이씨 와 게임 다 끝내네 맞지 이게 바로 캐넴이거든 캐넴 서포 아 지린다 지려 영도 먹고 영도 먹고 영도 지금 영도 연축 유 여러분들 노상비끼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노상비끼 플래시 있는 거 딱 보고서니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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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게임 여러분들 내가 다 뒤집어 놨다 내가 딱 플러시 있는 거 보고 한번 싹 한번 했어 얘들아 어땠니? 괜찮았죠? 바로 이거지 쌍번총 하나 내가 이거 어떻게 보면 예전에 푸만두나 마타맨키로 서포캐리가 이러고 되네 킬 간여율 봐봐 킬 간여율 이거 뭔가 새로운 재능발견인데? 재능발견이야 이 새끼 또 살금살금한다 또 살금살금해 야 좀 살짝 위험하다 빼자 빼 빼 위험해 적당M이 적당인 하데 적당이 적당힝 살금살은 비슷한기 사기도 유퉁 오우 미치기 빵붕구 와 딜이 안 나오네 이 새끼들 이거 아 그래도 나 하나 희생했다 얘들아 나 하나 나 한 명 이제 희생해서 해방도 했으면 됐지 응 아주 잘했어 아주 잘 했단다 광우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자 잠깐만 이거를 렌즈를 이걸로 또 바꿔야지 이걸로 저 안그랬으면 저 다른 애 개인인 베인이나 리신 죽었으면 여러분들 조금 더 피해가 컸죠 벗다 지금 문도 존나 잘 크고 있어 문도가 나는 이제 좀 던지 놓아듯 좀 하나 또 해줘야 되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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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캐리라고 또 인정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아 살짝 위험만 준다는 게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우리 아까 누구셨죠? 우리 또 고교 마이팅님이 뵙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좋았는데 이거 아 이거 좀 너무 무리 한 번 했어 아이씨 무리 한 번 했어 아 자 광문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 이번에 이기면은 2승 6 일단 4승 6패는 만들어놔야 브렌즈 어 브렌즈 한 2,3 어 2,3 정도 갈 수 않겠어? 야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아 아 아 아 이렇게 게임을 던지네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지키려고 졸라 노력했는데 와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 다른 새끼들이 이거 미쳤어 이거 게임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 난데 이게 아 짜증나 아 아 아 이걸 못 지켜? 이걸? 존나 운영당하네 와 부채가 씨 아 이건 아닌데 어? 아 존나가 빨리 있어야 돼 존나가 아 여기서 조금만 이거 초반에 진짜 라인전 얼마나 잘했니 광우야 와 한타 잘했는데요 잘 들어갔지 그치? 잘했어 굿굿 좋았어 이거를 여러분들 와 존냐까지만 있었어도 완벽한 건데 지렸지 요번에 딜 넣어줄 거 다 넣어줬는데 좋았어 잘했어 광우야 아주 잘했어 아 우리 이명박님 예 또 한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존냐까지만 나오면은 여러분들 진짜 해 볼만해요 존냐까지만 와 요번 한타 지렸네 어따가 용 벌써 두개 좋고 또 보탑 때려부시고 굿굿굿 요쪽에 와드가 너무 없다 요쪽에 똑똑똑 광우의 기름감님 열개 인사는 별풍으로 형님 대충 시험시험하십쇼 어차피 몇승하든지 브론즈 5로 갈겁니다 아 아 이거 3번 썼어야 되는데 아니 저기서 쟤 또 쟤가 왜 나와 저기서 야 이렇게 시험 글고 있을 때 이쪽은 밀었어야지 자 지겼어 서포트 킬 하나하나씩 주고 받았구요 좋았어 이제 청가봇 하나 나왔지 굿 음 요거는 글도 이제 써있지 근데 서포트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많이 줍고 해도 돼 와 사라왔다 아 역시 브론즈 리신은 진짜 죽어야 돼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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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게 안 죽어? 죽었지? 어 죽었네 트위치! 어우 다행이다 난 또 나 혼자 죽을 줄 알았네 죽었네 죽였죠? 죽었어 죽었어 와 말파가 모랑을 갔어? 이 새끼 트롤이야 아 존야까지만 나오면 이제 뭔가 한 타도 할 만할 것 같은데 진짜로? 와.. 그래 베인 이거라도 빨리 밀어 이 새끼야 이거라도 와 존나 빨리 오네 이 새끼 그렇지 잘 들어가봤어 조금이라도 빨리 밀어 야..이거 웨이브라도 하나 먹자 그래.. 어우이구 나름 빅이여 서폿은 이런거라도 먹어야겠다 야..거기서 두놈이 쳐지시면 어떡하냐 야..거기서 두놈이 쳐지시면 어떡하냐 근데 더 Trading 가... 앞서 질리 뼈다 뼈 다행 뼈 요놌 잘 뼈다 뼈다 하아.. 와아.. 자 그만하세요 이 새끼들아 와아.. 진짜 턱질 나오네 어? 와아.. 초반에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게 안되네 어? 초반에.. 아아.. 진짜 그만하자 응? 이거 뭐 죽은것도 뭐 하나하나 뭐.. 무슨 헛된 죽음이 있었습니까? 응? 아아.. 팀을 위한 아주 숭고한 희생이었지 아아.. 이쪽이 너무 깜깜하네 이쪽이.. 이쪽이 너무 깜깜하네 이쪽이.. 이쪽이 너무 깜깜해 어이.. 델퍼러 아니 이 새끼들 뭐해 왜 또 일로 당연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와아.. 이 새끼야 기스도 안났네 어.. 내놈이서 그렇게 달라붙어서 싸우는데도 아니 그 구체함으로 들어가면 왜 싸워 어어어어어어어 대단하다 이 새빨 대단해 아니 왜이래 대체 아니 플러쉬랑 다 쐈는데 플러쉬로 아 근데 리신 말파가 진짜 너무 심하다 정말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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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았어! 야 이거 게임 모르메! 이거 게임 몰라 바로 먹구 꺼져 나도 좀 먹고살자 나 존냐만 나오면 이제 안죽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렸고 톡톡톡 광우의 기름감님 열개인타는 별풍으로 어 우리 광우의 기름감님 어서오신구요 게임은 모르지만 형님은 브론즈 5라는건 확실합니다 브론즈 5 아니지 그지? 이거 하는거 보니까 자 와드 일단 쌀하고 야 일단 용 한사발이 해야돼 용 용 뺏기면 안돼 와이트 내가 대한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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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롱이 으악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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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존나라 왜 아우 나 저거 왕도폰 아우! 벤츠 쓴건데 왜 이게 이게 돼 아우! 와우! 이게 제대로 이렇게 딱 진입한 다음에 궁 쓰고 딱 존야까지 했으면은 완벽했는데 와우! 졌네 야 배인이 진짜 사람새끼 아니었지 와우! 미쳤다 와우! 케넨 서포스로 초반에 누가 완전 봇을 그렇게 다 턱 틀어놨는데 와우! 7연패가 되다니 이게 와우! 어떻게 이게 7연패가 나올 수가 있냐 1승 7 아니 리신도 이거 이 새끼들 존나 이상해 리신도 오우! 아아 나 진짜 Alex 아아 우리 한글자막 by 한효주